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컴퓨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인데요. 해상도가 높아질수록 CPU 성능의 중요도는 점점 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나아가서 4K 해상도에서는 CPU 영향이 거의 없이 그래픽카드의 게임 성능이 좌지우지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건데요. 오늘은 정말로 4K 해상도에서는 CPU의 성능 영향성이 없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토탈워 3국 벤치마크 하나 먼저 볼게요. 참고로 그래픽카드는 RTX 4080을 썼고요. 지금 4K UHD 해상도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4K는 UHD가 아니긴 한데 편의상 4K라고 할게요. 그리고 옵션은 당연히 최상인데요. 평균 프레임 기준으로는 왼쪽이랑 오른쪽 간의 차이가 아예 없지는 않은데 한 5% 미만의 아주 작은 차이만 나고 있죠. 그리고 하위 1% 프레임은 테스트할 때마다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어서 요정도는 양쪽이 비슷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 CPU는 각각 뭐였을까요? 여기서 진짜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왼쪽은 1세대 라이젠 5 1600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5세대 라이젠 7600X였습니다. 와 이게 실환인가 싶죠? 사실 시네벤치 같은 CPU 벤치마크로만 봤을 때는 라이젠 5 1600과 7600X 간의 성능 차이가 2배 정도 나거든요. 동일한 6코어 12스레드의 CPU인데 성능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는 거죠. 그런데도 토타로 3국 벤치마크에서는 그 차이가 거의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게임에서 CPU와 GPU가 하는 일은 어느 정도 나눠져 있는데요. GPU는 어떤 한 개의 픽셀이 가져야 되는 색상 정보라든지 깊이 정보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픽셀들이 이제 아주 많이 모여서 우리가 모니터로 이미지도 보고 뭐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는 거죠. 그런데 CPU는 게임 내에서 그것과는 다른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을 쏘면은 상대방이 맞는 데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총알이 날아가는 궤적이나 속도 같은 CPU는 물체의 움직임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해상도로 갈수록 픽셀의 개수가 많아지죠. 그리고 그 픽셀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GPU가 일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FPS도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CPU는 낮아진 FPS에 따라서 덩달아서 할 일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CPU가 할 일이 줄어드니까 고성능 CPU나 저성능 CPU나 4K에서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까지는 안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CPU 간의 성능 차이를 비교할 때는 FHD 해상도에서만 하는 거고요. 그리고 GPU 간의 성능 차이를 비교할 때는 GPU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는 4K UHD 위주로 하게 됩니다. 가끔 CPU 성능 비교 영상에 댓글이 좀 달리는데 왜 QHD나 UHD 해상도에서 비교한 건 안 보여주냐고 하신 분들도 좀 계세요. 물론 그거를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은데 영상의 목적 자체가 이제 CPU 간의 성능 차이를 보여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FHD 해상도 위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은 4K 게이밍을 할 사람은 고사양 CPU를 싹 다 팔아버리고 라이젠 5 1600을 중고로 사면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선택이 될까요?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이번에는 포르자 호라이즌 5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까랑 똑같이 4K 해상도에 왼쪽이 라이젠 5 1600 그리고 오른쪽이 라이젠 5 7600X인데요. 이번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고 있죠? 평균 프레임과 하위 1% 프레임 모두 7600X 쪽이 대략 40% 이상 높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왜냐면은 GPU 로드율의 차이가 크게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로드율이라는 부분이 뭐냐면요. 어 이제 CPU가 데이터를 빨리 처리를 하지 못하면은 GPU는 이제 CPU를 기다리게 되는데 그러면은 원래 GPU가 갖고 있는 성능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GPU의 사용률이 낮아지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GPU 사용률 부분이 높을수록 GPU가 일 열심히 해서 최고 성능으로 프레임을 뽑아주고 있는 거고요. 이게 낮으면은 일을 안 하고 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현상을 CPU 병목 현상이다 라고 불러요. 보시면은 라이젠 5 1600 쪽은 거의 뭐 80% 정도까지만 GPU를 사용하고 있는데 7600X 쪽은 99%까지 다 쓰고 있죠? 그래서 프레임이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 좀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배틀그라운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프레임이나 하위 1% 프레임 모두 7600X 쪽이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사이버펑크 2077 결과를 보면은 양쪽이 차이가 없어요. 어 진짜 희한하죠? CPU 사용량을 보면은 라이젠 5 1600 쪽이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있기는 해요. 하지만 어쨌든 게임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는 별 문제 없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라이젠 5 1600을 쓰실 분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RTX 4080 같은 거를 라이젠 5 1600에다가 달아서 쓰실 분들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라이젠 5 1600은 좀 예능용으로 보여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라이젠 5 5600이랑 7600X를 4K UHD 해상도에서 비교해 볼게요. 쉐도우 오브 더 툼레이더 먼저 보여드리면은 왼쪽이 라이젠 5 5 1600이고 그리고 오른쪽이 7600X인데요. 양쪽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툼레이더 정도는 라이젠 5 5 1600으로도 4K 해상도에서 RTX 4080 성능을 다 뽑아준다는 거죠. 참고로 라이젠 5 1600은 툼레이더에서 평균 111 프레임에 하위 1%는 62 프레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사이버펑크 2077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양쪽 CPU 간의 프레임 차이가 없이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이버펑크는 아까 라이젠 5 1600도 7600X랑 비슷한 프레임이 나왔으니까 5600도 당연히 7600X랑 비슷하게 나오는 게 맞죠? 참고로 지금 보여드린 게임들은 전부 다 최고 옵션으로만 테스트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동일한 결과만 있는 건 또 아니에요. 포르자 호라이즌은 라이젠 5 7600X가 5600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포르자 호라이즌은 상대적으로 GPU가 해야 되는 일의 양이 아까 툼레이더나 사이버펑크보다는 좀 적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테스트를 RTX 4080으로 했지만 만약에 여기서 GPU를 RTX 4090으로 바꾼다면 이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전에는 차이가 없었던 사이버펑크 2077 같은 게임들에서도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4K UHD라고 해서 CPU를 뭘 달던 성능 차이가 모든 게임에서 안 나는 건 아니지만 걔 중에는 정말 안 나는 게임이 있긴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임만 한 사람이면 정말 CPU를 아무거나 써도 될 수도 있죠. 뭐 이거는 하슬 재원에 달아서 써도 똑같을 수도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사실 4K 해상도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워낙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RTX 4080으로도 대부분 초당 150프레임을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27에서 32인치 정도 모니터를 많이 쓰실 텐데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 정도 사이즈 모니터는 QHD 해상도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QHD에서도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이미 뭐 대충 결과가 눈에 보이긴 하죠? 제가 총 7가지의 게임 테스트를 했고요. 3가지 CPU 간 성능을 비교를 했는데요? 당연하게도 7600X 쪽이 가장 빨랐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RTX 4080 정도면 이제 가뿐하니까 CPU를 좋은 거를 쓰면 쓸수록 게임 프레임이 더 잘 나온다는 거예요. 4K UHD 해상도와는 약간 다른 양상인 거죠? 이게 Full HD에서는 더 심해진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4K 해상도에서는 정말 CPU 간의 성능 차이가 게임 프레임에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보셨듯이 게임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특정 게임에서는 정말 없는 것도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7800X 3D 언제 나오실까요?